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계약 당사자와 의사일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451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위소고요. 원고는 교회의 단임 목사였고 피고는 교회가 상대방입니다. 청구이위소인데 파기환송돼서 단임 목사가 이겼죠. 이 피고는 장로에 사는 지교회, 교회입니다. 피고는 단임 목사 겸 원고죠. 원고는 단임 목사 겸 당회장입니다. 피고 당회가 시무장로 17명, 당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무장로 17명, 14명이 2017년 9월 13일 날 원고를 교회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8년 1월 9일 날 교회 내에도 법원이 있어요. 교회 내 판결로서 원고를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교회 내 절차에 따라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교회에서는 원고를 상대로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게 되는 거죠. 앞에 사안은 교회 내의 절차고요.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낸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법원에 받게 돼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작용을 법원에 반하니까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해서 이전까지 됐는데 계속 교회를 출입을 하니까 그 위반에 의해서 7억 7천만 원의 집행문을 부여 받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8년 7월 5일 날 교회 재판국장, 아까 말한 교회 안에 있는 재판국장, 심우 장로 14명 중에 A두 두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서는 면직 취소, 향후 해규행인 중단, 그리고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피상소인, 아까 교회 내 판결하는 교회 피상소인, 피상소인의 대표로서 A라고 기재를 합니다. 합의서는 피상소인 대표 A라고 기재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피상소인 대표는 누구냐면 심우 장로 14명이 지금 고소를 한 거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심우 장로 A라고 표시한 합의서가 교회에 대해서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대리인으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심우 장로 A라고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원심은 A는 피상소인 14명의 대표일 뿐이지 교회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일한 바도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즉 이 합의서가 합의서에 따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는 다시 집행문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합의서가 있었는데 너 왜 집행해? 그러면서 청구일을 제기했더니 원심은 이 합의서는 교회한테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내용을 봐라. 피상사자가 A라고만 돼 있지 않느냐. 교회를 대표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대리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기각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해석 문제이다. 표시와 상관없이 계약이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중요한 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러면 일치가 아닌 거죠. 둘 다 이거를 교회가 당사자라고 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권의 전부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의 피고의 새 담임 목사는 과반수의 시무장농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 교회임을 전제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 및 간접 강제 배상금의 주체는 피고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것에 대해 의사가 일치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합의서 작성에는 피상소인 A라고만 적혀있지만 원고도 A도 모두 당사자가 피고 교회라고 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고 대본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일치한 상황에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취의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거기에서 대의리권을 주여했는지 이거는 다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적어도 당사자는 교회가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즉 계약 쌍방이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계약 당사자는 의사 일치된 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아무리 당사자 합의자 표시의 표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일치된 게 중요한 것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합의 등의 법률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추인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는 게 된 겁니다. 하라는 거죠. 원심은 A가 피상소인들의 대표 아까 14명의 대표로서 한 거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A가 원고와 교회를 당사자로 했다는 것으로 의사가 일치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대법원이 봐준 거죠. 하여튼 이거는 당사자 문제는 대리권 문제에 이전에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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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